조금만 더 가까이, 약간 아프겠죠? 예, 그거리. 오케이. 천천히 해서 그냥 쭉쭉 크게 왔다갔다 해보세요. 그냥 천천히 천천히. 갔다가 왔다가면서 쭉쭉. 그래야 색칠이 되니까. 난 서페이서 뿌려보고 나오면 표면이 나오니까. 그거 보면서 계속 연마하는데. 이거를 집에서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. 집에서 작업을 못하니까. 근데 질감은 어떡해. 조금만 더 못할까요? 오케이. 이게 빛이 없으니까. 이게 칠이 되어있지 안되어있지 안 보이거든요. 응. 그런 거 뿌리면 될 거 같아요. 완벽하게 안 뿌려도 돼요.